오는 30일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 새빗섬 일대에서 K-콘텐츠 페스티벌 폼나는 한강이 진행됩니다. 축제 기간 새빗섬 일대에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혹등고래와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끼임의 술래 로봇 영희가 전시돼 관람객의 주목을 끌 예정입니다. 서울 관광재단은 행사 기간 동안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새빗섬 일대에서 달고나 만들기와 고래 연날리기, 페이스페인팅, K-드라마 의상체험 등의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.